2021년 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미국 대통령은 법 아래 있고 한국 대통령은 법 위에 있나?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겁박하는 문바와 주사파 세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1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232대197로 공허당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 확정될 때까지는 더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일단 하원에서는 탄핵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문활부가 이런 제목을 딱 보았습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네, 넨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이죠. 슬프고도 비통한 마음으로 탄핵하래 서명한다. 오늘 하원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으로 보여줬다. 공허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참상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다고 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 감사원장을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러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식으로 봅니다. 동물은 옷이나 주, 주거시설, 집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노촌에서 그냥 잡니다. 그러나 먹이가 없으면 동물도 살지 못합니다. 식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끔 역사 문제를 거론하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역생륙과 열전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역위기하고 유방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 역위기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자 이민인 위천, 이민인 이식 위천 유방이 바로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략을 확 바꿉니다. 역위기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왕은 백성 사람들을 하늘로 삼키지만 백성 사람들은 먹는 것, 먹이를 하늘로 삼는다. 그러면 백성을 잡아야 국가를 통일하는데 백성을 잡으려면 뭡니까? 먹을 문제를, 먹을거리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딱 유방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다시 통일하게 되죠. 이 식보다 더 큰 게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식은 단순하게 내 몸에 들어가는 먹이지만 내가 생존하려면 이 집이라는 것도 추위를 막아주잖아요. 또 거기에 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의 힘이든 엔진의 힘이든 그 동력을 얻어 가지고 제 힘 말고도, 사람의 힘 말고도 동물의 힘이든 엔진의 힘이든 또는 물의 힘이든 이걸 얻어 가지고 더 큰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입니다. 식보다 큰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주제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숭배합니다. 태양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죠. 태양이 없으면 어떠한 만불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은 굉장히 못이잖아요. 제가 그전에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아멘 그러는데 아멘이 태양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바람, 비, 불 다 이게 에너지인데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지만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자, 식량을 제외한 비식량 에너지 확보는 국가 안보만큼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국가는 안보가 있어도 그냥 망해요. 그래서 이 일을 꼭 하라고 국가 안보는 국방부에 맡겼다면 비식량 에너지는 산업자원부 자원부가 바로 자원부한테 맡긴 겁니다. 그 식량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농림부, 농림축산부한테 맡겼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부죠. 그 장관은 국가안보회의 NSCC의 멤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NSCC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안 들어갑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미국과 대한민국은 차이가 납니다. 이 비식량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5년마다 에너지법 제7조를 근거로 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것이니까 경제성장에 대한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세울까요? 세우겠죠. 우리 이렇게 발전하겠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아주 핵심이 되는 국가 전략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식량 에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석탄을 갖고 오든 석유를 갖고 오든 또는 뭘 갖고 오든 다 전기로 환산해서 지금 쉽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가 에너지의 핵심이 됩니다. 봉건시대하고 탈봉건 시대를 구분하는 핵심이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구석기, 석기를 쓰다가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같아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봉건이 깨지고 탈봉건이 되면서 산업사화가 되면서 세상이 확 바뀝니다. 전기가 있다, 없다가 같은 철기 시대지만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기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 다릅니다. 이렇게 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식량 에너지 문제를 단어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그 에너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2년마다 전기사업법 제25조를 근거로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에너지들을 갖고 전기를 얼마나 만들까 합니다. 전기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할 것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기저 부하, 중간 부하, 첨두 부하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3대 3 이런 비율로 한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저 부하가 되는 원전은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의 발전소는 수명이 다해 없어지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석탄 얼마를 해야 돼. 화력발전소. 가스발전소 첨두니까 얼마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어갑니다. 이 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 6년 또 타장선 조사 앞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2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과거 계획 검토해가지고 쭉 이렇게 국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국가라는 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내가 야당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정권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내가 정권교체였으니까 내가 다 바꾼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문재인 정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집권 첫 해죠. 10월 달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한 다음에 12월 달에 8차 전력 수분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년마다 만드는 계획을 확정했는데 여기에 핵심이 탈원전 탈액이었습니다. 확정을 하고 나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2019년 6월 달에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에너지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놓고 전력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력 수급계획을 변경해놓고 2년이 지나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꿨다는 겁니다.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갑윤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근거로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월 11일, 며칠 전이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문정부에서 시끄러진 모양입니다. 바로 월성 1억이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를 넘겨줬기 때문에 대검의 지시를 받은 대전지검이 수사를 들어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짜리기 위해서 추미애 씨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이용구 차관까지 고용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쳐다가 나가떨어졌잖아요. 그런 단초를 제고했던 감사원, 최재형의 감사원이 다시 움직이니까 이 문바들하고 주사파들이 또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선 쉬운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임종석, 주사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페이스북에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죠. 하여간 문재인 조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한 걸 다 긁어내립니다. 이상하게. 그때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너무 과다하게 수요를 측정한 상태였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 이전에 에너지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그건 또 경제 성장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5%로 잡아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게 되면 에너지는 점점 필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에너지는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력은 이렇게 맞춰준다고 2년마다 세우는 겁니다. 이걸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기본 계획 또 경제의 기본 성장 계획도 바꾸지 않고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20년간 연평균 성장률 3.5%를 2.5%로 고쳐버립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고쳐버리니까 에너지가 덜 필요하죠. 에너지 덜 필요하니까 발전소 지을 필요가 없죠. 원전 짓지 말자라고 해서 원전 팔리기에 해당하는 전력 수요를 없애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제 질문이 누구 마음대로 경제 성장률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바꾸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 성장률 3.5%를 20년 동안 가겠다고 하면 국가의 목표일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성장해야만 고용이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제는 자전거처럼 계속 달려야 안 넘어지잖아요. 속도 느려지면 아주 잘 타는 사람 아니면 다 넘어집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취직하고 없는 사람은 직장 구하기 힘들어져요. 왜 이래놓고 지금 일자리 없어 이 난리를 치냐 이겁니다.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에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세금만 들이떠 올려놓고 아이고 이런 주장을 또 이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착수 중단, 그 다음에 미착공, 착공하지 않은 원전 계획도 중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상당히 공사가 돼 있었고 대통령이 근데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론 조사에 붙였다. 공론화위원회 해보니까 오히려 공사 재개 의견이 훨씬 많았죠. 이때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월성 1억위는 문재인 정권 출범 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전쟁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경주 지진 후 국민들이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왜? 이렇게 정책이 딱 결정한다고 마음대로 가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러면 역전성 마음대로 국가, 군주 국가가 되는 거야. 독재 국가가 되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전력 수급 계획은 2년마다 짠다 그랬는데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이자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매고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2년마다 전력 수급을 감안하는 전력 수급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 네 훨씬 큰 거죠.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다. 다른 말을 해놓고 탁상공론으로 갑니다. 이게 탁상공론이지. 임종석 씨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이 공익 청구를, 감사를 공익 청구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이 사람은 부정하고 있어요. 임종석 씨는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 추정된 7차 전력 수급 계획. 그건 아까 3.5% 성장을 토대로 만든 전력 발전을 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계획과 불법적인 그리고 탈법적인 월성이력의 수명 연장을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감사를 시키든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정치적인 바람을 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편치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무지는 임종석 씨가 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 원장이 에너지 문제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자기 경기 출신들, 대개 서울대 출신들이죠. 많이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권한에 대한 남용을. 이거는 임종석의 판단이지. 제가 보기엔 적법하게 최재형 원장은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용을 무기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간대로 뛰어들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식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주니 임기를 방패삼아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죠.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참 사람이 품위가 없죠. 그 분이 임종석 씨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조금 더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최재형 원장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고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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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습니다. 하나씩 살 따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죠. 헌법 제2절 4관은 감사원에 대해 규정을 해놨습니다. 97조입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한다. 그런데 단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밑에 의회하고 법원을 제외하면 대통령 소속 다 소속 밑이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기관과 달리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와 더불어 감사원은 헌법이 설치하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맘대로 못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지금 임종석 씨는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 검사하고 직무 감찰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들어간다는데 이걸 왜 주인 행사한다고 오만하다고 임종석 씨는 마음대로 비판합니까? 적법하게 하고 있구만. 헌법 98조입니다. 제2항입니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국가의 대표니까. 그러나 이분의 임기를 보장한 거는 헌법입니다. 대통령이 보장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서 이렇게 임명장을 준 겁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상호관계로 보니까 임종석 씨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크게 오판하고 있습니다. 이북 가서 이런 얘기 주장하라고. 주사파니까. 권력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식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줬다. 누가 헌법이 한 건데 이거는 꼭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해놨잖아. 이거는 김정은이가 설치는 이북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이북 가서 이런 얘기 하라니까요. 임종석 씨.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사적 성향? 아니라니까. 판단? 아까 국민들이 요구한 거잖아.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인치가 되는 나라가 이북이라니까. 주사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 가려니까 지금. 정광훈처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품격 없는 정산배 수준의 말을 합니까.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할 수도 있고 돌려서도 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국민의 요구한 감사를 하는 거를 안방 차지 주인 행사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으니 청와대가 똑바로 갔겠습니까. 자 헌법 제 98조 3항입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 한 차례 중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대한민국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누구를 감사위원으로 지명하면 예 하고 거숙입니다. 제청 무조건 해줬어요. 그러나 최재형 원장은 헌법이 감사원장한테 제청권을 보장해 줬잖아요. 그걸 근거로 마땅한 이가 아니다. 이 사람 편파작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했어도 제청 못합니다 한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애를 먹었죠.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을 한다고 헌법이 보장해 줬기 때문에 못 잘랐습니다. 검찰총장도 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못 잘랐는데 임기를. 여기는 헌법이니까 더 못 자른 거죠. 여기서 녹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인 행사라고 그러는 게 누구다? 주사파인 임정석이다. 제청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이 독재를 만든 헌법이 부여한 아주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 제청권을 헌법이 보장해 준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그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가 다 그랬어요.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 그 다음 국무총리 순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94조는 국무총리의 장관도 많죠. 행정각부의 장관입니다. 장을 국무총리 중에서 임명할 때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무총리도 이 제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 다 그랬습니다. 단 하나의 예가 김대중 정부 때 그때 DJP 연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정필 총리가 국무총리가 돼서 실세총리가 됐는데 대통령은 연합정권이니까. 그때 자기 자민당 사람들이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의 장이 되어야 나누기를 했으니까. 그때 제청권을 조금 행사한 것 외에는 그것도 서로 맞춰놓고 하니까 행사한 것도 아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청권이 이렇게 총리한테 있고 감사원장한테 있고 또 하나가 대법원장안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 104조 2항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언제 제청을 거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대법원장도 똑같고 전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했다고 구속기소했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권 똑바로 행사했나요? 최재형 씨가 오히려 감사원장으로 행사했죠. 이렇게 제청권을 넣어준 건 대통령 독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독재를 막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최재형 씨가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주인 행사하고 있다. 주인 의식 갖고 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사한다고 비판하는 게 누구다? 주사파 임종석이다. 아주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대전지검이 월성 1억이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것도 국회가 요구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아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했거든요. 그 법이 없이 하려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성 1억이 조기 폐쇄할 때 합법적인 이유가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월성 1억이 수익률을 자꾸 조작해서 세 번인가 거쳐 다시 계산해서 조작한 다음에 적자가 나니까 폐쇄해야 된다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월성 1억이를 아까 임종석 씨가 말한 대로 빨리 닫기로 했으니까 맞춰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들어가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까지 조사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타깃입니다. 이쯤 가니까 임종석 씨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걸 대통령 부분은 빼주고 넘겨주니까 대전지검이 수사하니까 윤석열 씨를 자르려고 그 난리를 친 게 추미애 장관의 이 사태 안이었던 거 아닌가요?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또 안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 월성 원전 1억이부터 따지면 그쪽에 4개의 중수로가 40년을 돌아갔습니다. 그럼 삼중수소가 위험하다 치면 월성 원전 근무자 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큰 문제 있었습니까? 제가 원전 문제에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후쿠시마는 동경에서 가까이 있는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2011년대.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더 위험한 거는요. 1945년도에 미국이 원전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잖아요. 히로시마가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바로 건너가서 일본 본토 곧 남쪽에 있는 가까이.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QC 쪽에 나가사키가 있잖아요. 아주 부산 가까운데 바로 우리 남해랑 연결되는 쪽에다가 원폭 터뜨렸는데 45년도 부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괴질에 걸렸습니까? 원전 사고가 아니라 원폭이 두 개나 터졌는데 제발 엉터리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삼중수소 얘기 나오는 거는요. 바나나 한두 개 한두 송이 먹은 거 정도. 멸치 한 몇 마리 먹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드시고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이만큼 유물을 따져서 이게 나왔으니 문제다. 이런 걸 사람 속이는 사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월성원전 수사 막으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대화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치국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사법부가 하고요. 행정부에서는 바로 우리 법을 고대로 집행하는 건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설치했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씨 출국을 금지하기 위해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 때 조작을 한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됩니까? 사법부가 조작을 해도 안 되지만 법무부가 조작을 하면 됩니까? 지금 이용구 씨,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게 잘못된 거지. 전쟁이나 공작을 한다면 전쟁이나 공작도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 조국 통일, 대한민국의 원수인 김정은 제거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게 전쟁과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누구를 죽이고 그리고 목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는 훈장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러한 공작원과 군인에 대해서 국가는 포상을 합니다. 전쟁과 공작인 경우에는.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일은 적법한 목적을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어제 말씀드리도록 미란다 원칙입니다. 저 악질 범죄인을 잡더라도 나는 적법하게 잡아야 돼요. 공작과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게 마니폴리트, 깨끗한 손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걸 고치는 겁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마니폴리트. 추미애 장관은 너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마니폴리트가 아닌데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걸 없애는 게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한민국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조인,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인이죠. 그는 탈핵에 관한 법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핵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국가 성장률을 3.5에서 2.5%를 임의로 낮췄는데 왜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를 안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도 불법이죠. 그리고 문 대통령은 2017년 여름 9월인가요? 고리 1억이 연구 폐쇄식에 와서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세웠죠. 그런데 그게 공론화에서 뒤집어지죠. 공사 재개로 나오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8차 진력 수급 계약을 확정제했는데 그때 탈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종석 씨가.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사람들.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든 거. 그거 파기시켰죠. 일본이 주겠다고 하는 108억 원 필요 없다고 거둬차놓고 지금 우리 재판부는 12억 내놓으라고 또 요청하니까 이게 뭐 기죽박죽 나락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일 위안부 파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못마땅하니까 아무리 좋은 합의도 필요 없다고 때려 부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어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비참하게 사살당했습니다. 피해자죠. 여기에는 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지 않나요? 네? 일관성이 없어요. 또 하나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조준, 이병호 등 전직 국회의원장, 국정원장 3명이 특활비 상납한 걸로 모두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보냈다는 게 상납이고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에서 특활비 뿌렸죠. 법무부는 원래 특활비가 없어요. 검찰에서 갖고 온 특활비를 뿌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걸 공개해서 또 거꾸로 나왔었죠. 못 받겠다고 검사들이 공개했었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는 왜 가만둡니까? 문재인 정권. 특활비를 딱 건들면 윤석열 씨를 특활비 상납 혐의로 구속할 수 있어요. 얼마나 눈에 까신데 난 그걸로 잡을 줄 알았어. 그럼 그거 잡으려면 특활비를 받은 장관도 잡아야지. 추미애 장관 이번에 사직시키려고 했는데 사직 못 시켰잖아요. 진짜 꽃놀이표 둘 다 날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20년형 또 앞에 또 2년형이 있었는데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안민석 국회의원을 참 제가 그 사람 쓴 책도 비판하고 그랬는데 참 국민뻥이고 국민 밉상입니다. 추미애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처럼 취재활동하면 국회의원도 취재한다고. 진짜 취재의 ABC도 모르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과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사명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법을 제대로 적용시키자는 것인데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을 흥정을 하자는 거죠. 사면으로 사명권으로 박근혜라는 사람을 굴복시키겠다는 이 더티플레이 찐득찐득한 끈적이는 걸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박근혜 측에서 나 사면 안 해 만들어 해 30년 20년 살게 이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이걸 딱 보면서 저는 문바들이 참으로 졸려하다고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법을 어기기 한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우리는 대통령도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하는 자를 감시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지 않은지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심하다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하원은 탄핵소출을 결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미국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럼 헌법은 제대로 지켰나요. 국가 보의는 하고 있나요.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이런 선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의하며 쭉쭉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지키고 있나요. 헌법대로 재촉권 행사한 최재형 씨를 날려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임종석. 미국은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는데 대한민국은 같은 선언 못하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임종석 씨 주사파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 북한에 이번에 총비서 된 그 친구는 헌법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지. 참 졸렬합니다. 문바들. 주사파 졸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이런 데서 옵니다. 대한민국도 법치국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